영화의 첫 장면을 가득 채운 듯 했어 슬픔은 고민 않고 그런데 이상하게 네가 곁에 없는데 영화는 막을 내려 내가 없는 이 세상은 상상해 본 적 없는데 너 없이도 지구는 계속 돌더라 아무렇지 않은 쪽은 해봐도 어렵더라고 영화 속의 끝자락이 네가 아니라면 모든 건 내 기억이 없는 장면일 거야 다시 내게로 돌아와 웃으며 마음을 내게 이어가는 게 좋을 때 네가 올 때까지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없는 내 세상은 떠올릴 수가 없는데 나 없이도 너만은 행복하더라 아무렇지 않은 말을 아무렇지 않은 말을 언젠가 볼 수 있을까 영화 속의 끝자락이 네가 아니라면 영화 속의 끝자락이 네 반이라면 모든 건 의미 없는 장면일 거야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다시 내게로 돌아와 웃으며 막을 내게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거 내 가지 일주일 날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는 이거 내 아이들에게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는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여쭤보는 게 될 것 같아 한글자막 by 한효정